네, 긴 얘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랜 시간 대중들하고 관객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낸 편인데 최근에 감독을 한다고 하면서 뭐랄까 조금 제가 나름대로 시네랄 작업이나 감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향으로 붙일 때는 좀 고립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를 하나 라디오 섭외가 이렇게 왔을 때 내가 대중들하고 관객들하고 또 청취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말 지금 이 시점에 딱 맞는 옷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저에게는 즐거움의 자리고 또 교감하고 소통하는 자리고 또 그걸 통해서 감히 만약에 듣는 분들께서 퇴근 시간에 피로회복 혹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저의 금상초마죠. 혹시 박정은 씨는 예전에 라디오 시대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.